안녕하세요. 송정희 전용민입니다. 오늘은 우리 송정천에 밤낚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지금 다녀보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 한번 다녀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야간에 보면은 여기다 지금 락셔번네요. 여기다 지금 락셔번네요.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한사람이 낚실때 몇대를 폈는가 여러분도 같이 한번 구경 좀 한번 해봅시다. 지금 조금만 더 가면은 여기에 보면은 지금 지금 진낚시한다고 아 원투입니다. 진낚시가 아니고 원투 지금 한사람이 4대는 지금 폈을 놓고 있습니다. 4대에 깔아놓고 있거든요. 저희 계속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보이시나요? 이렇게 지금 4대는 깔아놓았습니다. 이렇게 지금 4대는 깔아놓았습니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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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미까지는 다르고 여러분들 저 위에 올라가면서 다스의 촬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저 위에는 저 펜분들 두사람이 있습니다. 저 펜분들 가서 강성돈 잡았는가 안잡았는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아까 저기 한마디 잡아봤는거는 너무 작아서 보냈거든요. 지금도 한번 올라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오늘은 그렇게 사람만이 없네요. 다른데가 타면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. 여기에는 아쉽게 두 대가 있습니다. 여기에는 아쉽게 두 대가 있습니다.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저 펜분들이 두사람이 있습니다. 여기에는 아쉽게 두사람이 있습니다. 여기가 지금 펜분들이고요.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자 강성돈 잡았어요? 아니요 우럭 잡았어요. 우럭 잡았어요. 우럭 얼마나 잡았어요? 우럭이라도 축하드려요. 지금 물에 보면은 지금 빨간 지가 지금 보이시고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생은 저희대 팬분입니다. 팬분이고 저게 또 어른도 팬분이거든요. 자 여러분들 얼굴 한번 봐주세요. 얼굴 한번 봐주세요. 자 여러분들 낚시티비입니다. 이 사람이 이 초등학생 낚시티비 인데 구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영상은 여기에서 한번 캐스팅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영상은 여기에서 한번 캐스팅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예 캐스팅 잘하지요? 캐스팅한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저께 어저께 비만 안왔더라면은 오늘 같은 날도 대박 할 건데 강성돈을 대박을 할 건데 어저께 비가 오는 바람에 어저께 비가 오는 바람에 오늘 물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없습니다. 다음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네네. 그래 우리가 공vida 이렇게 먹을 거래요? trails знаком